저희 뮤직비디오가 다 마쳤습니다. 그래도 딱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. 뮤직비디오 남은 거가 몇 번인가요? 저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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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을 안 봤어요. 저 아직 한 분이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 기회분이잖아요. 그죠? 우리 만나게 해서 우리가. 아 네, 그 다음에 보면서 액션을 보고. 아 좋다. 처음으로 봤어. 아 근데 실시간 하는 거 처음 아니야? 이제 입을 안 봤어요. 우리가 푸정할 테니까지만 막 그다자 소통iliar. 진짜 겁나. 진짜 겁나. 너무 많이 봐주세요. 너무 많이 봐주세요. 너무 많이 봐주세요. 아, 너무 차vio. 그런 거 같아요? 이번엔 서로! 이번엔 더 인제 우리 쪽에 오면 안 되餓인가요? 컸에 잡고. 아, 그거야. 뭐가 있어. 물건 너무 많이 봐주세요. 이거 봐. 그죠? 여기죠? 아, 다. 10,000원 날씨가 진짜 좋아 뭐야? 뭐야? 아니야, 이거 진짜 큰지 아니에요? 진짜 큰지 아니에요? 네? 그렇지 이 이상형이 굉장히 어뜩했다 우리 치밀기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저와 별급기의 환자 시작 아, 우리 당면 누가 정국이가 완전 아래 편이잖아, 정국이가 완전 완전 아래 편이잖아. 뒤에 포장 콘서트를 보시면 다 이제 유튜브에서 컨셉이 안 되죠. 베이비보이, 앤디슨 레슬리, 마이클 잭슨. 만약 지금 이번에 촬영이 좀 신기하게 카메라 보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좀 약간 데이터나 피아노 같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진머리 없었고요. 근데 지금 진머리 없었고요. 포장 콘서트는 진짜. 진짜? 아, 좋아. 와, 진짜 차가 진짜 아파. 이게 너무 신기한 그 영화. 야, 좋아. 아, 맞아, 맞아. 이게 좀 뭔가 딸기고 하고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렇게 담백하고. 맞아, 맞아. 담백하고. 자, 윤기 형이 받아줄게요. 아, 윤기 형이 지금 진짜 열심히 지드라고. 아, 그럼 좀 춰다! 아, 카메라 막 따부라. 와. 바로 한 번 춰 해줘야지. 아니, 형, 부족해 보실 것 같은데. 어머니, 어머니. 귀여워. 아, 내가 보기엔 너무 어두워. 저는 그 전혀 아니에요. 아, 이 분홍에, 맞춰서 이 분홍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. 되게 신기하다 그니까 딱 걸렸어요 아 이렇게 날씨 정말 좋았어요 아 지금 뮤빌때보다 춤 더 잘 출되는데 아 저기 위에 물은 보셨는데 이런 프리아 장면들이죠 이거 지금 들어 다 뭐해볼까 뭐해볼까 이러면 나 준이랑 병 빼놓고 남겨주고 그렇지 너무했어 아 진짜 이게 제가 또 한 장면들 한 장면들 아 이쁘지 않네 자 이 참고식은 아 예전에 얼굴 화동으로 돌아가 나 정말 지금 대리 알겠어 갑자기 나 보면서 운다 저 운 돌아가게 갑자기 엿띱 이거 갑자기 없어버린다 어 탈락토비 오 탈락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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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가상할 때 신호가 탈락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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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몰아리 몰아 몰아리 몰아 좀 되게 어려워 어려워 탈락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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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야 이건 진짜 지금이 되는 거잖아 깜찍하게 해줘야 된다고 나 나 마지막으로 미씨가 또 이거를 한 이걸 한 30분을 찍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